한투지권의 박재영 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와 시장 어렵네요. 미국에서 지수 기준으로 사상 최대폭 올라가지고 오늘 들뜬 마음으로 탁 했는데 못 버티던데. 기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새 우리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안 좋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증시 엄청 좋아도 우리는 약간 다르게 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지수는 집집하던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원숭이도 고구마 같은 거 계속 주면 잘 먹다가 옆에 있는 원숭이한테 사과 주고 자기한테는 고구마지면 안 먹는데요. 자기도 사과 달라고. 지금 미국은 5% 올랐는데 우리는 지금 한 0.5% 올랐다? 올라도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오늘이 그런. 체감으로는 한 3% 이상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 이게 아주 충격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보면요. 코스피가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11포인트가 사실 퍼센테이지로 치면 0.5% 정도거든요. 미국이 5% 올랐는데 우리는 0.5%. 그것도 장 초반에는 2.5% 올라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상승폭을 줄인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2% 넘게 강세 출발을 했다가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 0.8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이 완전 꽝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4,400억. 양매돈. 코스닥은 외국인이 2,200억. 기관이 370억. 양매돈. 오늘은 개인 혼자 시장을. 며칠째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개인 혼자 사는 거. 혼자는 아니지만 기관이 도와줄 때도 있지만. 외국인은 줄창이 이렇게 파네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특이한 게 환율이 강세여도 외국인이 팔고 미국이 올라도 외국인이 팔고 지표가 좋게 나와도 외국인이 팔고 무조건 팔고 있습니다. 지금 펀드 수급을 보면요. 1월 중순부터 아시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계 펀드와 ETF에서 돈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코로나19 그 영향이겠죠. 중국을 중심으로 자금이 많이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1월 말부터 그러니까 2월 초부터 시작해서 유출 규모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좀 다행이고요. 어제 환율이 20원이나 급락했음에도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외국인은 지금 펀드멘탈이나 이런 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반응을 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제 시차를 두고 팔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팔다가 이제 매도량이 좀 줄어들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매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매도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요. 최근 30일 동안 5조 5천억 원을 팔았거든요. IT를 3조 5천억 원 팔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IT 시총 비중보다 훨씬 많이 팔았어요. 이게 70% 정도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된다 쳐도 3조 5천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외국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확진자 수도 확진자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삼성전자 공장에서 확진자 수가 나오면 문제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일단 대비는 해야죠. 대비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대차 공장이 문을 닫고 뭐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공급망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수급에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반도체 가격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2월... 어쨌든 수급상에서 공급 차질이 예상되면 불안한 사람들은 먼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월 달에 수출 데이터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나왔고 왜냐하면 이제 15개월 만에 이제 데이터가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가격이 이 화면이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한 번만 좀 잡아주시면 이 우측편에 반도체 현물거래 스팟 가격이라고 하죠. 사실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스팟 가격은 꽤 많이 올라가고 작년 11월부터 스팟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고정거래 가격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1월 말까지만 나오고 2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어요. 2월 데이터가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긍정적이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은 지금 공격적으로 반도체를 팔고 있다는 것은 공급망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코로나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거 다시 사겠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장률에 대한 얘기도 아침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작용할 만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oecd에서 2%대를 쳐줬다라는 건 그냥 무던한 결과 아니었어요? 이거는 oecd가 아니고요.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아 2019년 확정치가 나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4분기가 1.3% 기록을 했어요. 이제 잠정치보다 0.1% 상승해서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좀 안에 내용을 까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 0.9%로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낮았고요. 이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5개월 연속 5개 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1년하고도 1분기 네. 지금 좀 부진하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4분기에 1.3% 상승했는데 정부 기여도가 1%포인트를 차지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3분기에 정부 기여도가 0.2%였거든요. 5배나 늘어나면서 이제 정부가 견인을 한 거죠. 정부가 견인을 한 거고 민간의 기여도는 0.4%포인트뿐이 안 돼서 지금 2%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진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후보가 거의 결정이 결정까지는 아니지만 윤곽이 드러나는 날이죠. 슈퍼 화요일이라고 해서 오늘 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장이 약간 코스닥 잡주처럼 잡주 지수가 하루 4% 빠졌다가 하루 5% 빠졌다고 잡주라는 표현을 하지 마십시다. 코스닥에도 보석 같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보석이 아니라 코스닥에도 있는 잡주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테마 작전주처럼. 지금 미국 증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잘못 걸리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사실 정치적인 게 경제적인 거를 크게 해하지는 않겠지만 요새 워낙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선에서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부티지지 후보가 글로벌시아 의원과 함께 사퇴를 했어요. 중도 탈락했죠. 중도 탈락했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도의 표가 몰리게 되는 거죠. 바이든은 첫 번째 경선에서 완전 끝난 줄 알았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50% 득표를 하면서 아직 죽지 않았다. 권재함을 과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원래 강세 지역이었어요. 흑인 지역. 네네네. 그런데 50% 가까이 득표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샌더스 워런데 바이든 블룸버그 이렇게 약간 좌파 쪽이랑 중도 보수 쪽이랑 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14개 주에서 동시 진행되고 대의원의 40%가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아마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에서는 아마 샌더스 후보가 경선 후보,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샌더스 후보는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이고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슈퍼파이 경선 결과가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는 주식하는 분 입장에서는 바이든을 좀 응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호주 기준금리 25% 인하를 했군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호주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로 보면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거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호주가 우리나라랑 기준금리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의 대동소의하게 움직였는데 최근에 호주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25BP 어제 인하를 하면서 0.5%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1.25니까 꽤 차이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10월 달에 금리 인한 이후에 5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도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25BP 인하를 했는데 성명서에서는 코로나19가 호주 경제의 교육과 여행 섹터를 중심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인 유학생 입국을 금지했거든요.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호주가 기준금리 인하하자마자 호주 원래 이제 호주 달러는 금리 인하면 약세를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약세를 보이다가 기준금리 인하하자마자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통화 정책을 조금 반기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는 조금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서 환질이나 이런 걸 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현찬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